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조용진입니다. 이번 This is my architecture에서는 메쉬코리아의 김경호님을 모시고 A-B 테스팅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님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메쉬코리아라고 하면 브룽이라는 서비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음식 배달도 시키고 참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메쉬코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지나다니면서 초록색 브룽 로고를 볼 때마다 뿌듯한데요. 저희 메쉬코리아에서는 브룽이라는 물류 대행 서비스를 비롯해서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물류 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같이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물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솔싱 회사입니다. 그러면 메쉬코리아는 브룽 이외에 어떤 물류 전문, 그럼 회사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실 아키텍처가 A-B 테스팅 플랫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저는 웹이나 앱을 개발하실 때 UI나 UX, A-B 테스팅을 위한 플랫폼인 줄 알았는데 저기 다이어그램을 보면 EMR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A-B 테스팅 플랫폼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다이어그램이 조금 복잡한데요. 저희 메쉬코리아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팀에서 한 일로 예를 들면 사용성 개선을 위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저희가 AI 추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추천 배차 모델을 기사분들이 선호하실지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토타입을 배포할 때 특정 대상을 타겟팅한다든가 특정 기능을 롤링 배포하거나 롤백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테스팅 플랫폼은 데이터 비교 등을 위한 테스팅 플랫폼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 플랫폼 구축하실 때 세 분께서 3주 만에 구축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플랫폼을 하나 올리는데 3주는 제가 알기로는 긴 시간이 아닌데요. 어떻게 3주 만에 구축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네, 3주라는 시간은 다른 서비스와 함께 배포하기로 결정이 나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고요. 그때 저희에게 주어진 요구사항은 실험의 생성과 수정, 결과 조회, 그리고 1만 QPS 정도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정도였어요. 그때 저희가 AWS를 쓰고 있었기에 인프라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상용화된 솔루션이나 오픈소스들을 알아보았었는데 그때 SeatGeek에서 만든 6Pack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저희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하고 코어 엔진은 추가로 개발해서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AWS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은 일정이었네요. 네, 뭐 저희 서비스를 잘 사용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그 촉박한 일정 중에도 뭔가 플랫폼 서비스 퀄리티를 위해서 포기 못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플랫폼 디자인 시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 중 하나가 진화와 확장이 쉬운 유연함이었어요. 그래서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 앱은 저희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EKS 클러스터에 디플로이먼트 오브젝트를 활용해 스케일링을 가능하게 했고요. 빠른 응답 시간이 요구되었기에 서비스 저장소로는 일라스틱 캐시 레디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실시간성의 지표 데이터들은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로 보내져 키바나에서 실시간으로 지표해서 보고 있고요. 동시에 S3로 보내져 추후 데이터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S3로 보내진 데이터들은 RDS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EMR을 통해 정제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런 주기적인 정제 작업은 아파치 에어플로우라는 또 다른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이거를 직접 EKS에서 구축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드는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하고 싶으시면 AWS 글로우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플랫폼의 모습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이 모습에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 플랫폼을 발전시키실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S3에 최종적으로 저장된 서비스 데이터들은 아테나 등을 이용해서 BI 대시보드에서 저희가 AB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축 당시에는 저희 서울 리전에 퀵 사이트가 없어서 고려를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한 상태라 이 BI 대시보드를 퀵 사이트로 전환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좋은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설명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아키텍처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This is my architecture였습니다. 감사합니다.